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4월 21일입니다. 한주간의 주식시황 정리를 좀 해볼테고 오늘은 주식기초강의 118회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18회 장중시장 분석법에 대해서 오늘 방송을 좀 할 것입니다. 자 먼저 방송하기 전에 구독자 이제 200분이 구독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원래 2018년도까지의 목표 였는데 빨리 달성이 됐습니다. 목표치를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18년도까지 300분을 목표로 꾸준히 방송해 나가겠습니다. 자 먼저 장중시장 분석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이것은 여러분들 제가 오늘의 주식시황에서 말씀드릴 때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좀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 자 먼저 장 시작 전에 첫 번째로 전일 해외시장을 분석을 좀 해야 되겠죠. 자 전일 그러면 미국 그리고 유럽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존스가 0.82% 하락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단기적으로 꾸준히 상승을 좀 해줬었는데 60일의 저항선 그리고 120일을 돌파했으나 이것이 좀 밀려버리는 조정이 좀 나왔죠. 거래량도 좀 실려서 별로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나스닥은 좀 쬐법 큰 폭으로 밀렸거든요. 자 2평선들 다 돌파 이후에 소폭 늘리고 다시 가줘야 좋은 것인데 강하게 밀려버려서 이 또한 미국 모습은 좀 좋지 않다. 자 우리나라 역량이 좀 있겠죠. 자 독일도 보시면 아 마이너스 0.21%대로 241선 같네요. 그죠 241선의 저항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모습과 거의 좀 유사한 모습이죠. 자 전일 아시아권은 니케이는 강보합으로 마쳤습니다. 마이너스 0.13% 하락 그리고 상위조합이 강하게 밀렸네요. 마이너스 1.47% 하락으로 밀려버렸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렇게 전일 해외시장을 분석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오늘 장 시작하는 아침이라고 생각한다면 한 7시 8시 정도에 여러분들 전일 상황을 또 체크할 수 있겠죠. 이렇게 나스닥 선물 지금은 마감된 상태라서 휴일이라서 지금 멈춰 있습니다만 미국 시장 마치고 난 다음에 지속적으로 해외시장은 선물로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거든요. 자 그래서 미국 시장 마감 이후에 해외선물이 더 빠지는지 여부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야간시장에서 미국이 하락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거 보셔야 되는 거죠. 자 우리나라 마이너스 0.47% 하락 미국보다는 약한 하락이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외국계에서 마이너스 2422개약 정도 매도가 나왔으니 월요일날 아침에는 하락 출발이 불가피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이러한 분석들이 끝나고 난다면 이제 우리나라 장으로 넘어와서 자 동시효과를 봐야 되겠죠. 자 동시효과에서 장 초반에 8시 반에서 9시 사이에서 야간 선물 시장의 낙폭 마이너스 0.47% 였죠. 아까 그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동시효과에서 물론 그것이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낙폭을 더 키워서 동시효과에서 반응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생각보다 낙폭을 축소해서 반응을 하는지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 중에는 여러분들 닥터케이가 늘 강조하는 기간 외국인의 수급을 체크해야 되겠죠. 외국인이 매수세가 잡히는지 기간이 매수세가 잡히는지 그리고 선물은 매수가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는지 체크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장이 개장이 되면 프로그램 매매 프로그램 매매 추이 있죠. 프로그램 매매가 플러스가 나는지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지 체크를 해 나가셔야 되겠죠. 그러면 장 중에 우리나라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인지 그러한 부분도 체크가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 이전에 이렇게 지금 닥터케이가 꺼놨듯이 지지저항대를 미리 설정을 해둬야 되겠죠. 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은 단기 중기 이동평균선들을 돌파해내고 이제 121선만 강하게 돌파하면 되는 그런 구간인데 자 박스권 상단 구간이죠. 그리고 하락하던 추세는 돌려낸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점은 계속 높이고 있는 수렴 수렴 스타일에서 지금 상단 돌파 시도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 미국이 발목을 일단 잡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 2464라인 20일과 60일에 강한 지지를 할 것이기 때문에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밀려서 시작하더라도 이런 양봉으로 강하게 반드시 도 나오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자 그 이후에는 이제 개별 종목들 이제 분석을 해야 될 텐데 여기 보시면 왼편에는 시총 상의 코스피 시총 상의 종목들을 이렇게 올려놨구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코스닥 시총 상의 종목들을 올려놨구요. 그 중에서 추세가 괜찮아 보이고 관심권으로 다시 추려서 이렇게 핵심 종목분들을 이렇게 뽑아놨습니다. 이 종목들을 하나하나 체크해가면서 자 여기 보시면 기간 외국인들의 수급상 있죠. 살펴나가시면서 최근의 수급상은 어떻고 또 오늘 보면 장중에 외국계 합 보이시죠. 외국계는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지 매도가 많은 상황인지 체크해 나가시는 겁니다. 자 이것이 장중시장 분석법인데요. 다시 한번 그러면 정리를 하죠. 자 이것은 그럼 메모장을 펴놓고 여러분들 이해하기 좋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타자가 빠른 편이 아닌데 어떻게 잘 되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것이 글자 크기가 있을텐데 장중시장 분석법 하시고 자 이것이 제가 메모장을 많이 쓰지 않아서 글꼴 한 20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장중시장 분석법 자 1 자 전일 해외시장 분석 전일 해외시장 분석 자 미국 그 다음에 유럽 그리고 장중에 아시아권도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해외 선물 시장 분석 해야 되겠죠. 자 미국 마감 이후에 미국 마감 이후에 급변동이 있는지 급변동 있는지 체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 우리나라 야간 선물 시장 분석을 해야 되겠죠. 자 미국의 하락에 비해서 하락이나 상승에 비해서 대비해서 자 어떻게 반응하는지 체크를 해야 되겠고 자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아까처럼 미국이 미국의 하락폭보다는 우리나라 조금 그래도 강했죠. 강했다기는 좀 그렇습니다. 낙폭이 미국보다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시효과가 들어갑니다. 동시효과에서 체크를 해야 되겠죠. 우리나라가 야간 선물 시장보다 강한지 약한지 체크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 시작하면 이제 기간 외국인의 수급을 체크해야 되겠죠. 그리고 프로그램 프로그램 매수 여부 체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물 외국인 매수 여부 체크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장 초반 시총 상위 종목들 상위 종목 중 강세 업종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업종 중에 관심 종목 중에 외국계 매수 잡히는지 체크하시고 타이밍 넣으면 진입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장중에 외국계 기간 매수세 지속 되는지 여부 체크해 나가시고 아시아권도 동향도 체크해 나가셔야 됩니다. 자 이런식으로 하루 매매 하실때 장중 시장을 분석해 나가신다면 여러분들 매매하실때 많이 참고 대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닥터케이가 오늘의 주식시황에서 방송할 때 꾸준히 올려놨던 그런 부분들이니까 요거 하나 프린트 하셔가지고 닥터케이스 설명할때 한번 같이 적용해 나가신다면 여러분들 시장 분석하실때 많이 도움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계속해서 방송 좀 이어나갈텐데요. 일단 장중 시장 분석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해드리고 다음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너무 시장 인정한 훌륭이 아무리 찾아뵙도록 하니 골고루